현대 올류 아반떼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옵션의 17인치 휠 사양이고요. 시속 90km로 정속주행을 하면 리터당 순간전비가 대략 22에서 25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사이에 순간전비가 나옵니다. 기존 AD 1.6 모델 GDI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간에서 대략 리터당 20이 조금 넘었는데 시속 110으로 정속주행하면 리터당 순간전비가 대략 17km 내외로 나오고요. 이거는 기존의 AD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